727번이요. 다음 두 등식을 모두 만족시킨 자연수 x,y에 대해서요. x,y의 값을 구하시오. 라고 했죠. 다음 모두 만족시킨 자연수 x,y. 자연수라는 게 힌트네요. 자연수. 그럼 얘는 생각해보면 2의 첫 번째 줄은 2x 곱하기 2의 y는 128이죠? 128은 2의 몇 승이야? 잠시만요. 뭐 알고 있는 것 중에 64를 알 수 있지 않을까? 64는 8,8에 64잖아. 5승은 1이요? 5승은 30이야. 몰라요. 네. 그래서 5승에다가 64는 2의 몇 승? 8,8에 64니까 2의? 8. 네? 6승이죠. 네. 8,8에 64는 2의 3승 더하기 2의 3승. 아, 네.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한 거니까 2의 7승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. 이쪽은 2x,y. 이걸 표현할 수 있죠. 그래서 2의 2x 플러스 y는 2의 7승 이렇게 쓸 수 있다. 그럼 이 식으로 2x 플러스 y는 7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겠네요. 자, 근데 밑에 것도 맞아 해보자. 밑에 것도 해보고 오겠어요. 얘는 하나하나 곱해서 3의 3x 곱하기 3의 3y 나누기 9의 y는 27의 3인데 27의 3은 27이 3의 3승이잖아요. 그러니까 3의 9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. 9y는 3분의 3의 2y 라고 쓸 수 있겠죠.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? 3의 3x 플러스 3y 빼기 2y 이렇게 쓸 수 있지. 나누기는 빼기로 계산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얘는 3의 9 이렇게 된다. 그럼 얘 계산하면 3x 플러스 y는 9 이런 식이 나오네요. 앞에 처음에 나왔던 2x 플러스 y는 7.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서로 빼주면 x는 2 이렇게 나오지. y는 3. 6. 6. 7. 8. 9. 10. 10.